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방역당국이 특별방역대책기관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전보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칠곡군 양목면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제 뒤로 분뇨 적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분뇨를 신은 차량은 인근 도시의 분뇨 처리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분뇨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겨울철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특별방역대책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발생 위협이 높은 겨울철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관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해 소대지 생분유에 대한 권역별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전국을 경기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해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가 가깝거나 전남과 전북, 경북과 경남 등 생활 권역이 같으면 사전 검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파주까지 확산된 사례 등을 통해 분뇨 이동 제한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분유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농가에서 퇴비하 또는 액비하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할 때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생분유의 이동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